나 얼마 전에 계산해봤다 어디서? 시내서?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가 아는 척은 안 했다 뭔 소리고? 뭔 소리네 말한 그대로다 헤어졌다던 그 여자친구랑 다시 합쳤는갑더라 좀 잘 어울리대 뭐라고? 와 니가 과민반응이고 이 주꾸미같은 자식 내 가만 안 웃기다 야! 니 어디 가노? 어머냐 다 이라노 은영이가 잘못 본 기가? 와 대답을 못하노 다시 합친 건 아니다 근데 만난 건 맞다 하 와 만났는데 그럼 니 저번에 영화관에서도 그 여자랑 통화했었던 니가? 미안하다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될 일이가 이거는 범죄다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죄다 무슨 소리 낯치라 니 내한테 뽀뽀는 왜 했는데? 좋아하지도 않는데 한 거가? 어? 그런 거가? 아니다 오빠 나도 니 좋아한다 이게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행동이가 오빠 어 어 왔나 아 할 말했다 애가 일로 오라 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니? 어 엄마 니 와 안 들어오노 니 아빠 지금 니들 오기만 기다리고 계신다 아 알아서 갈게 알아서 언제 알아서 언제 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지지리 못난 내 눈물을 보아도 뒤돌아 곧이 잠든 척하는 그대란 사람 내게 없다면 이미 딸아 나오지도 않네 곧이 핫같이 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o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